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 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입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치입니다. 검찰은 검찰계획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앞장서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칩니다. 민주당에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 공로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출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력은 집권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치구총회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